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강사 권상경입니다. 다들 9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1 전반부 해설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문제가 몇 문제 빼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 그래서 사실 문제가 엄청 어려워서 선생님이 해설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럴만한 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대신에 영역별로 우리 친구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친구들이 좀 헷갈렸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약간 더 어렵게 발견할 수 있는 유의미한 문제 유형들이 있어. 그 문제 유형들 중심으로 체크를 하면서 해설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 1번에서 3번이 지금 발문방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부터 10번 자리가 화작인데요. 화작, 화법과 장문. 화법과 장문은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은 공부를 그냥 안 해. 관심도 없어. 그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은데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모의고사 좀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화작 부분이 굉장히 시간 쫓기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대책이 안 서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접근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화법과 장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아주 비문학처럼 고난도의 지문이 출제가 된다거나 아주 전문적인 그런 지문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에 지문 난이도 자체는 보통. 보통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화법과 장문에서만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화작 특이 문제가 있어. 다마 유형별로 지문별로 출제가 되는 자 출제가 되는 문제 스타일이 있어.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문법이나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이런 영역들이 완성이 안 돼서 혹은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쪽 영역 공부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서 화작을 좀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건데 돌아오는 방학 때 화작을 공부를 할 거잖아. 2학년 올라갈 때쯤에 공부를 하실 때는요. 기출문제 분석을 하시면서 지문별로 출제되는 그 문제 스타일들을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문을 보실 때도 이것들 중심으로 읽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우리 9월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지금 발문이 강연의 일부라고 했어. 자 지금 화법 중에서도요. 강연이라고 했습니다. 강연은 혼자 말하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내용을 전달하는 설명식의 지문이 출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강연도 그렇고 발표도 그래요. 발표. 강연이나 발표 지문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자 그럼 두 가지를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내용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렵지 않을 테니까 자 내용은 큰 흐름만 잡으시고 흐름만 잡으시면서 조금 속도감 있게 읽어주셔도 되고 대신에 체크. 밑줄 정도는 잘 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스타일. 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보통은 내용 일치 문제 물어보고 꼭 물어보는 게 이 말하기 방식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자 지금 1번 같은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 문제. 이게 2번만 나온 게 아니라 아마 올해 모의고사 쭉 훑어보시면 금방 보일 거예요. 말하기 전략 말하기 방식 뭐 이런 내용 전달 전략 이런 식의 말들로 계속 바뀌어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 방식 이것만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지문 잠깐만 볼게요. 첫 번째 문단 딱 봤더니 우리나라 고등학생 평균 키는 몇이지? 이번 국어 시험 평균이 얼마야? 등의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죠? 질문을 던지면 중요해요. 화작에서는 질문을 던지는 이런 말하기 방식은 거의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청중들의 어떤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 위해에 끊어. 자 이게 지금 목적이요. 주제 선정 이유가 되겠지. 오늘 평균에서 벗어난 삶을 주제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연 주제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연을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요. 평균치에 해당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 두 번째 문단은 통째로 사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세 번째 문단 봤더니 첫 번째 줄 봐. 신체 지수조차 이렇게 각 부분이 다른데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성향에 이르면 자 신체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 성향으로 지금 확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어디까지 갈 거야. 결국 삶까지 갈 거야. 인간의 삶까지. 왜? 애초에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한 주제는 뭐였어. 평균에서 벗어난 삶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점점 확장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문단 볼게요. 자 그러나 평균적인 사람도 평균적인 삶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 번째 문단의 마지막 하나 둘 세 번째 줄 볼게. 자 이런 평균적 삶을 따르기보다는 타인과 구별짓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걸 얘기를 하죠. 자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삶만 따라가진 말자. 우리가 스스로 개성 있는 삶을 원하는 걸 선택하면서 살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강연이었어요.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죠. 뭐 주제도 엄청 일상적인 그런 주제고요. 자 1번 봐.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에 1번. 강연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밝혀. 맞아. 사실은 문제 풀 때 시험 시간에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리고 한 번 딱 읽고 문제를 푸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그럼 우리 친구들 보통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기억이 안 나면 돌아가서 찾아봐요. 그럼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억이 안 나면 세모 치고 넘어가세요. 세모 치고 넘어가. 넘어가다 넘어가서 5번까지 딱 보다 보면 이건 진짜 확실히 아니다. 싶은 답지가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나머지 확인 못한 답지들에 막 목매어서 끌려가지 말고 답이 딱 보이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 시간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일단 우리는 해설 강의니까 하나씩 찾아볼게. 자 1번 강연 주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문단에 있죠. 선생님이 위해. 여기서 딱 끊으라 그랬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여기 있고요. 자 2번 청중의 경험 한 기 질문 던지면서 시작했죠. 괜찮고. 자 3번 청중의 태도 변화 제안하니? 어 제안하죠. 마지막에 네 번째 문단 마지막 두 번째 줄 보시면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태도 변화를 제안하죠. 괜찮고. 4번 구체적 사례. 두 번째 문단 통째로 사례였고. 자 5번 강연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의 내용을 예측하도록 하는 건 없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주제만 제시하고 들어왔지 강연 순서를 안내한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여기 나온 키워드들이 있지. 뭐 강연 순서라든지 사례. 태도 변화 제안, 경험 한 기 이런 말들이 맨날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의 키워드들을 가지고서 지문을 좀 읽어주시면 그럼 훨씬 더 지문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